우선 농구원은 정말 제가 음악다움으로 사랑하는 거고요. 사실 작년에 NBA 결승했을 때였는데 정말 음악다움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거에 대한 멈추지 않고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 항상 농구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스포츠 중에서 가장 격렬한 운동이 하나여서 항상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동기도 되고 배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제가 춤을 추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. 몸 상태는 오히려 꿈을 저거 함부로 썼던 20대보다 굉장히 조심하면서 몸 관리를 잘하는 지금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경기 중에도 20대들과 한참 몸을 부딪히면서 공싸움을 할 때 아직까지 충분히 버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